안녕하세요. 제의 마그넥트입니다. DC 전류 공급 여부에 따라서 자력 조절이 가능한 전자석은 물체 고정, 흡착, 이송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한 다양한 시간 목적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폭넓은 기성 부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맞춤 제작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몇 가지 제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력률이 가곤된 전자석인데요. 일반 평평한 철판 이외에 특수 형태를 흡착하시려는 경우에는 상대물에 맞게 다른 면이 맞춤 가공된 제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흡착물에 맞게 제작된 제품은 보다 안정적인 힘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극 전자석, 다극 전자석입니다. NS급이 같이 발휘하는 기성품 이외에 한 가지의 극성이 발휘하는 단극 타입, 여러 개의 극성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다극 타입으로 제작이 가능한데요. 보통 단극 전자석은 자기장을 이용한 실험 목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으며 다극 전자석은 얇은 박판 흡착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용 전자석인데요. 흡착물이 가열된 상태 또는 잠시간 전자석을 작동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고은용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기성 전자석의 경우 고은에서의 사용은 힘이 약해지거나 망가질 수 있어 상대물의 온도, 작업 시간에 따라서 맞춤 설계된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사양에 맞춰 다양한 제작이 가능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